토요일 아침에 용원버스터미널에서 처음 타네 이 마산 남부터미널을 지나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경전고속 용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시간은 좀 걸리지만 편한 방법 경전고속 39,500원 이에요 서울에서 용원까지 녹산 용지 용원 용원은 잘 몰라 사실 사람들이 저야 뭐 올해 있었으니까 아는데 잘 모르죠 사실 용원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진 않지 진해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천일 여객이랑 경전고속에서 공동 운행하고 있어요 서울 남부랑 용원까지 구간을 용원 시에버스 터미널까지는 아니고 센터라고 명칭을 붙여놨네요 타이어뱅크 10월 한방 대주국합체 날씨가 너무 덥네 아 뭐 10월 말인데 이렇게 뭐 반팔 입고 다닐지 오늘이 덥다 너 타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중국 베트남 이쪽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토키백 우즈뱅 뭐 그래서 외국인 이런 자파잠들이 좀 꽤 있어요 가나 보다 이제 시작 여기서 한 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안 밀리고 그러면 4시 반 4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볼 수 있어요 16번 16번 여기다 16,17 여기인가 16,17,17,17 17,17 16,17 19,18 18,18 19,18